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산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원 시작 정원 독수록 녹수록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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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다시 녹수로 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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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이야 마지막에서 청산이야 변홍을 쏘냐 변홍에서 변홍을 쏘냐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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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을 못 잊어 녹수가 정산을 못 잊어 휘 시작 휘 감도라 갈 감도라 감도라 갈 잘 건나 해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어서 배웠지만 5,6박 철회하고 첫박 어떻게 가느냐 그걸 해야 되니까 시작 4시장 산히고 훈아해 산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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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ste 동료 녹수로구나 녹수로구나 녹수로 방망정산이냐 변화극을 쏘냐 아마도 독서가 정산을 뿐이죠 여기 감도라 달꽃나게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쳐지네요 사부 장단에 비해서 네 많이 쳐지죠 숨 쉬는데로 우리가 지금 못 찾아 얼른 못 쉬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해드렸는데 연습이 아직 잘 안 됐어요 이게 어려워서 그럼요 많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그냥 제자리 찾아서 숨 쉬고 이런 것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요령이 생기죠 계속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벌써 이해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지 않고 저기 하면 막 되는 줄 알죠 근데 너무 어렵구나 이거는 벌써 그 소리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많이 어렵구나 이거를 네 다시 합니다 오늘은 저기 이 육자배기만 계속해서 봅니다 네 네 근데 사부님 우리가 이거 다른 반하고 할 때 안 배운 게 놀아라 하고 간다 간다네 이걸 안 배웠더라고요 머릿소리 그건 다음 주에 배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요일도 한 번은 또 나와서 하니까요 다음 주에 배우고 예 다음 주에 배우고 저기 거시기 뭐냐 또이 저기 뭐야 11일인가 뭐 12일인가이 그 뭐 예 그 날 또 나와서 그 날도 한 1시간 반 정도 또 빡시게 네 수준이 좀 너무 나라니까 지난주에 금요반에 가서 기팍 죽어가지고 아니 부를 때마다 이게 얘기가 7년 5년 돼서 안 열려가지고 제가 봤어 정청님은 그래도 한 번 금요일날 왔다 가셨죠 네 왔다 가셔서 스캔이 많이 됐어요 아까 그 저 진양조 맞추 이거 맞추는데 제법 이게 딱딱이 생겼더라고요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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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수준이 너무 높더라 그렇게 잘해 잘하는지 모르게 잘해요 잘하는지 모르게 잘해요 잘하는지 모르게 잘해요 그래도 한 번씩 왔다 가셔야 돼 그래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고 회장님이랑 율태국이랑 한 번씩 유학을 오셨다며 오셔 시간 되시면 오셔서들 하셔요 이거는 계속하니까 다른 반에서도 사 produce 안 시작 산히로 구나해 대정은 정상 아한 이하오 이김보거 정거건 독수로 가고 구구나 독수로 가고 구구나 독수로 가고 구구나 만청산이야 변화가 독수로 가고 구구나 독수로 가고 구구나 독수로 가고 구구나 귀에 감도라 다이 권아해 영걸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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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니까 영걸렸구나 하고 나는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자전육자 손소리 들어갈까요? 어 시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허허허허허허 어루산 히로구나레 연걸렸구나 연잇래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 가경 걸렸네 삼총도 공담자를 그라연 날려줄 거나에 나는 그대를 생각하고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디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저기 뭐야 저 꾸미로다 꾸미로다 해서 그 앞에 앞소리 선소리를 안 배웠다고 하네요 그 앞소리를 배웁시다 흥타령이요? 네 흥타령에 간다 간다네 시작 간다 간다네 그 다음에 열 번째 박에서 어어가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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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간다네 나는 간단해 또 잘 살아라 또 잘 살아라 이쪽 뺄면 돼요 간단 간단해 시작 간단 간단해 어거어거어 나는 간단해 또 잘 살아라 해 이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라라를 안 배웠다 하시네요 노라라를 배우세요 저기 개구리 타령 안 배웠다 하시니까 얼른 배워드려야지 왜냐면 한시라도 빨리 배워서 계속 들어야 되니까 늦게 배우면 효과가 안 나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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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조금씩 늦게 가거든 돌아라 돌아라 탓탓탓탓탓탓 이거 다시 시작 돌아라 돌아라 다시 돌아라 돌아라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 시빌홍이요 화무 시빌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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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요가 열 번째 박에서 시빌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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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새기 전에 꽃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밤이 새기 전에 새기 전에 너무 길어 새기 전에 꽃날 이 밤이 새기 전에 꽃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너희 둘이 마주 앉아 너희 둘이 합해서 이건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앉아가 열 번째 바깥에서 날아줘야 돼 너희 둘이 마주 앉아 그렇지? 마주는 다섯 박자에 마주 이렇게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시작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실컷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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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아라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시작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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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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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문 떨어뜨려 못노나니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시빌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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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달도 차면 기운하니 처달도 차면 기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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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앉아 실컷 그렇게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저 곡 같이 하세요 시작 놀아라 놀아라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화무십일 홍의여 저 달도 사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한 거지 바로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이제 해 갖고 오십시오 고 회장님 공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슈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